자 해외 유수의 대회도 참가를 하시면서 또 한국의 춤실력을 한껏 뽐내셨다는 두 분의 무대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사교댄스는 굉장히 반듯한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두 분의 모습이 어떤가요? 지금 배효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모돈 심사위원장입니다 모돈계에서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교충도 거의 모돈처럼 이렇게 반듯한 자세에서 부드럽게 시연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정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어떤 자를 세워놓은 듯? 깎아놓은 듯? 진짜 반듯하세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여성분은 남성 파트너분의 제자입니다 배효정 선생님 제자기 때문에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춤을 좀 맞춰서 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잘 톤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배효정 선생님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시네요 근데 저 표정을 짓고 계시는 저 표정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시면 좀 긴장될 것 같아요 좀 쏟아주시면 좋았을 텐데 근데 또 매력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만의 뭔가 단호함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최영철 씨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정말 생각보다 훨씬 활기차고 아주 숙달된 아주 몸에 잘 맞는 두 분의 호흡도 훨씬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효정 선생님 표정이 어떠시냐고 표정이 어떤 무덤덤하지만은 자신인 듯한 네 이제 웃고 계시네요 리더를 잘하시는 듯한 그런 표정에 묻어 나옵니다 네 아니 근데 단호하신 표정도 매력적인데 살짝살짝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이시네요 모던댄스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예예 그렇습니다 그놈만 그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그 공력 갖고 계신 내면에 그 뭔가가 느껴져요 그러면 모던댄스의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은 모던댄스의 모든 분야를 다 잘 추시겠네요 장르를 네네 그렇죠 외국에서 일찍부터 외국에서 이제 손생활을 시작해서 국내에서도 젊었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경륜이 다 여기서 배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와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이 두 분의 무대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더 멋진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블루스? 맞나요? 네 블루스 맞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지금 치시는데 약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교댄스는 약간 모던댄스랑 약간 틀리는데 이 사교댄스를 자유롭게 좀 치시는데 지금 치시는 시연자분들은 지금 약간 모던댄스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못 잊었던 일 아 이렇게 정말 정말 경험이 많으시고 프로중에 프로이시니 이렇게 분들과 파트너가 되시는 분은 또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이제 시연을 보고 계시는 저 두 분 이제 춤을 보니까 네 정석에 입각해서 추는 그런 춤? 네 뭐 기교가 막 이렇게 막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정말 깔끔하게 정말 한 발 한 발 이렇게 얌전하게 뛰시는 그런 모습이 진짜 부드럽구나 브루스가 이런 모양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마치 이제 교과서 표본 같은 정직하면서도 깔끔한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그렇죠 예예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외국에서 이제 또 이렇게 추고 네 이렇게 오셨다는데 그럼 외국에서는 거기서도 그럼 지루박이나 이렇게 브루스를 하시나요? 아니면 외국 춤을 그쪽 춤을 또 추셔서 같이 또 이렇게 우리 춤하고 또 병합을 하시나요? 외국에서는 아마 지루박, 브루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모던 댄스나 라틴 댄스 이렇게 라틴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 지루박과 그런 블루스가 사랑받는다고 하시나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야아 와아 와아 정말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그 샬윗 댄스에 나오는 장면처럼 이렇게 두 분께서 마무리도 너무나 멋지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